사실 발등을 클리핑을 하는 것도 이게 어떠한 라인을 잡기 위해서 지금 클리핑을 하는 거지 그리고 선님들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하면서 발등이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클리핑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제일 좋은 거는 클리퍼를 안 대고 가위를 하는 게 제일 좋죠 강아지 피부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는 다른 게 제일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이게 더 좋은 게 텐트에는 안 cukup 그냥 안 걷는 체크트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더 더욱 안 tengo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게 하는 게 실제 그 다음에는 다른 자리에 더욱 더 더욱 그리고 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더 좋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는 주인분들이 좀 가위로 이 사이에 팔들을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클리퍼로 깔끔하게 클리핑을 해주는 거를 좀 많이 원하시나요? 그리스도가 더 좋아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주인분들이 주기적으로 강아지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클리퍼로 깔끔하게 해주는 걸 많이 원해요. 하지만 제가 샵에 있을 때도 주인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유도를 했던 적이 많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에 습진이 굉장히 많아요. 강아지들이 산책을 하고 와서 제대로 말리지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습진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런 애들은 유도를 해서 가로운,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참여 와서 주기적인 발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와서 한국에서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강아지는 지금 습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습진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발바닥을 클리핑을 하더라도 패드만 클리핑을 하더라도 패드만 클리핑을 하더라도 저희가 주인분들한테는 꼭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강아지가 발에 습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클리퍼로 하게 되면 더 자극이 생겨서 당분간은 발을 조금 더 팔고 깨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입안에 세균들이 들어가서 더 번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주의점을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영상은 지금 마실 수 있는 장면은 매우 에어 그리고 이런 장면을 만나러 아픈 장면을 통해서 이 장면은 뇌스에는 장면이 장면이 아니면 뇌스에 한 번에 뇌스에 또 다른 장면이 장면이 하면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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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내된 장면이 생겨서 다음 시장입니다. 지정에는ning을 계속AS 하는 것에 매우 독립을 관절하게 만나면 결국에는 일상적인 것에 오일 때에도 안 되는 것에 물을 알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clothes에 비 club에나 병기가 생활한 것에 상황을 해줄 수증을 활용합니다. 안전에는 상호코 devenqual화가 더 불구하고 있다면 안전에는 상호적으로 공존 된 것과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처음에 정해져서 관리를 통해서 도착한 것에 대해 누우를 좋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더욱 려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그저에게는 문제를 잘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식처럼 발등을 2mm로 클리핑을 하고 좀 더 깔끔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1, 2mm로 다시 클리핑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아예 짧은 날로 전체를 다 클리핑을 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자극이 그만큼 덜 가기 때문에 주인들한테서 컴플레인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sekarang prosesnya yang dilakukan oleh Mr. Eugene adalah pemotongan sedikit, jadi tadi dilihat clippernya ganti-ganti ya pakai yang 1mm, pakai yang 2mm, 1mm, 2mm, 2mm kalau dilihat dari prosesnya sebenarnya ini akan memakan waktu lebih lama katanya tapi kalau misalnya kita lihat dari nanti ke depannya ini akan menimbulkan efek yang nggak begitu bermasalah katanya untuk anjingnya terus biasanya nanti komplain dari pemiliknya juga nggak begitu banyak artinya juga akan lebih bagus untuk imediat kita walaupun waktu makan lebih lama tapi cara ini adalah cara yang paling direkomendasikan daripada sekaligus potong pakai clipper yang intonnya penting 하지만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2mm를 믿었을 때 남아있는 조그만한 자리 털들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굳이 이거를 고수하지 않고 깔끔하게 클리킹을 해둬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집에 갔을 때 조금 보습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크림을 발라준다든지 이제 따갑고 가득지 않게 털이 자란할 때까지 그렇지 않게 좀 관리를 해주는 방법을 개인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죠 nah walaupun mungkin ada beberapa kasus di mana pemiliknya ini lebih prefer dipotongnya langsung pendek semuanya mungkin ada juga yang kasusnya seperti itu nah kalau misalnya requestnya seperti itu bisa dilakukan saja seperti requestnya kalau misalnya memang tidak ada masalah di anjingnya kemudian jangan lupa untuk disampaikan juga hal-hal yang perlu diperhatikan kalau misalnya bagian telapak kakinya lebih pendek daripada yang lain nah kalau kayak gitu mungkin bisa direkomendasikan untuk pengaplikasian krim-krim moisturizer gitu untuk di bagian kakinya pada saat di rumah itu juga bisa diberikan rekomendasi kepada pemiliknya 사실 제가 키우는 강아지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뭐 시험을 볼 때 뭐 이렇게 빨리 빨리 해야 될 때는 짧은 날로 클리핑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날로 클리핑을 해도 얘는 피부에 별 무리가 없는 거지만 주인들한테 주의사항을 얘기가 해주지 않고 관리법을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발을 잡고 이용을 받고 오기만 하면 발을 잡고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주인들이 도구를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느니 여러 가지로 komplain을 걸 수가 있어요 kalau misalnya nanti kita hanya ikutin keinginan customer atau pemilik 그냥 dipotong pendek potong pendek aja tanpa kita sampaikan juga apa hal-hal yang perlu diperhatikan atau hal-hal juga yang perlu diperhatikan selanjutnya itu biasanya nanti mereka akan tetap memberikan kompan kalau misalnya ke depannya ada masalah jadi selalu ingat untuk memberikan informasi kepada pemilik-pemiliknya katanya 저희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꼬리와 머즐 클리핑을 할 건데요 꼬리를 클리핑을 할 때에는 램클립에서 꼬리를 클리핑할 때에는 이렇게 먼저 항문을 우리가 클리핑을 해줬어요 nah kalau misalnya untuk kita akan masuk ke 램클리핑 sekarang kita akan masuk ke bagian ekor dulu yang dilakukan sekarang adalah bagian yang paling dekat dengan anusnya 그리고 그리고 얘가 꼬리를 닫았을 때 항문에 닿을 수 있는 만큼의 위치는 뒤에서 꼬리를 클리핑을 해주죠 이거는 램클립이 아니더라도 모든 강아지들은 여기를 청결상 클리핑을 해줘야겠죠 nah kalau ini gak hanya bisa diaplikasikan untuk clamp cli핑 saja tapi khusus untuk semua proses cli핑 di Ajing proses pemotongannya adalah sepanjang mana bagian ekor yang turun itu nempel ke bagian buang air ya tempat lubang buang airnya ini tujuannya untuk kebersihan ya tentu 그리고 여기까지 cli핑한 만큼의 길이로 edul어서 뿌리-puri까지 다 cli핑을 해줄 거예요 sekarang terus bagian sekitarnya kalau misalnya udah diukur bagian dari bagian ekor mana yang nempel langsung ke sekitar lubang panusnya itu langsung di-cli핑 aja dibersihkan 동그랗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를 클리핑을 해주고요 클리핑nya akan dibikin untuk melingkar seperti ini 그리고 여기에서 십자부 강아지의 십자부를 기준으로 이 지점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고 꼬리-꼬리부터 옆구이로 이어줄 거예요 selanjutnya kita akan ambil point dari tulang ekornya tadi baru kita akan pemotongan dengan clipping 2mm 사선으로 사선으로 얘를 잡은 기준점까지 이어줄 거예요 nah untuk pemotongannya gak akan lurus kita akan bikin diag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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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클리핑을 하실 때 처음부터 클리핑을 하면 내가 밀지 말아야 되는 옆에 털들까지 클리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리퍼 끝으로 하나의 선을 그리면서 클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untuk proses 클리핑annya kita gak akan langsung lurus kita habisin kalau dengan kondisinya kayak gitu akan ada kemungkinan bagian-bagian yang gak seharusnya kita clipping tapi akan disarankan untuk penggunaannya kita pegang dengan diagonal terus kita bikin satu arah dengan clipping bagian ujungnya untuk kalau kelihatan sekarang bentuknya seperti segitiga tadi bagiannya karena kita pakai ujung 클리핑nya 그리고 LEMCLIP에서 마지막 클리핑 은 module 클리핑인데 여기는 우리가 imaginary 라인을 만든다 itu 가상의 라인 이라는 뜻이겠죠 selanjutnya kalau misalnya kita masuk ke bagian LEMCLIP kita akan bikin imaginar di sini kalau kelihatan dari ujung mata ke bagian telinga kita akan bikin diagonal garis diagonal 이렇게 클리핑을 할 때는 저희가 처음부터 다 옆으로 바로 클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클리퍼 끝으로 마찬가지로 눈꼬리에서부터 깃불이까지 하나 선을 만들고요 귀끝에서부터 강아지들을 들어서 보면 아담스플 여기에 선 한마디 밑에까지 기준을 잡아서 선을 연결해 줄 거예요 untuk pemotongannya kita gak akan langsung habisin bulu-bulu di sekitarnya tapi kita akan bikin satu garis imaginer jadi kita akan pakai ujung clippernya terus setelah kita bikin garis dari ujung mata sampai ke depan telinga kita juga akan bikin garis diagonal dari ujung telinga sampai ke bawah jakun jaraknya dari jakun adalah satu jari kita akan ambil sampai situ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안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역방향으로 털의 역방향으로 다 clipping을 해 줄게요 자, kemudian untuk bagian sisa-sisa ini akan kita potong 자, 이렇게 연결을 선을 하나 연결을 해두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눈 끝에서 귓줄이까지 clipping을 하나 해주고요 귀끝 선부터 내가 아까 정해던 선까지 이어서 사선으로 라인을 잡아놓고 그 안쪽의 털들은 다 역방향으로 clipping itu juga sama untuk bagian sebaliknya kita akan tarik garis imaginer dulu dari ujung mata sampai ujung telinga terus juga dari ujung telinga sampai ke bagian satu jari di bawah jakun jadi dirasain aja kemudian setelah itu kalau udah kita bikin garis imaginernya kita tinggal bersihkan aja dalamnya 다들 얼굴 클리핑을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클리핑을 하다보면 얼굴에는 굉장히 많은 영모들이 털이 방향이 제각각 나있죠 그런 털들의 방향을 확인을 하면서 방향을 어디쪽으로 해야지 더 깔끔하게 클리핑이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bagian wajah bagian bulunya tumbuh ke arah yang beda jadi mungkin perlu diperhatikan sebelum dilakukan proses pemotongan atau 클리핑 강아지의 피부에 조금 덜 자극이 닿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얼굴에 클리핑을 하고 나서 강아지들이 다려워서 발로 굉장히 많이 닿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상처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자극적이라고 자극적일 수 있게 저희가 조금은 더 긴 날으로 클리핑을 해줘요 하여튼 클리핑을 하던 날이랑 마찬가지로 이리로 이렇게 클리핑을 하고 나면 입술 주변의 털은 저희가 긴 날으로 깔끔하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 짧은 살로 멀리 잘 줄게요 .... 구멍이 더 긴리로 erstos 강아지들이 이정도도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착하죠 보통 모즐 클리핑 입술 주변할 때에는 강아지들이 가만히 입술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정을 하는 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정을 한 지가 제일 방법이겠죠. 강아지 입술은 한번 찢어지면 지열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둔 쇼 뇨 뇨. 그리고 눈 주변에 이렇게 눈 같은 경우에도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털들이 조금만 튀어나와도 다른 부분보다 더 지저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짧은 날로 깔끔하게 진행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귓볼 앞쪽 강아지가 귀를 뒤집었을 때 지저분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클리핑을 해 줄게요 이렇게까지 클리핑을 했으면 이제 강아지 머즐까지도 클리핑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저링에 들어갈게요 이제 강아지를 항상 제일 먼저 커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풀라인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강아지 기본적으로 다리의 두께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원행이 biasanya kalau kita masuk ke proses pengguntingan, bagian yang pertama yang perlu diperhatikan adalah bagian kaki kita harus tahu dulu footline-nya biar kita bisa memperkirakan mau setebal apa sebenarnya volume-nya mau kita bikin footline-nya 잡을 때에는 저희가 가위를 처음에는 다 올리지 않고 살짝 내려서 안쪽에 패드 부분에 끌릴 수 있는 있을 만한 털들을 먼저 다 제거를 해 주겠죠 그리고 앞부분도 저희가 아까 클리핑했던 그 부분까지 내려오는 털들 다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각들도 저희가 한번 살짝 굴려줄게요 그리고, untuk bagian-bagian di sekitarnya,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이 잘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이때는 풀라인을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리를 파트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굴려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의 시간이 오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라인의 털을 커트를 할 때에는 그 부분으로 다 털을 쓸어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는 털들을 커트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클리핑 라인에 맞다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털들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강아지의 털라인까지 어느 정도 잡아줬으면 강아지를 큰 틀을 잡아야 하는데 밑에는 처음부터 그냥 막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를 바른 자세로 예쁘게 세운 다음에 근데 어디가 좀 털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디가 체형이 안 예쁜지를 저희가 더 좋아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시간처럼 좀 더 좋아해요, 그러면 그를 확인할 때야ün 자리에 따라서 정답을 선택해요. 정착용의 모양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좀 부족한지를 많이 이해해요. 지금 보게 되면 앞가슴의 털하고 뒤의 다리의 후직은 뒷부분의 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아지가 적극적으로 길이보다는 장이 훨씬 길어보인 것 같아요. 장아가슴의 털이 너무 길어보인 것 같아요. 목이 지금 보게 되면 예쁘게 세웠을 때 강아지의 목이 굉장히 짧아 보여요. 그래서 동선을 많이 낮출 건데 낮출 때에도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한 번 만져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굉장히 높게 위치된 강아지예요. 그래서 자를 때 그냥 털 길이에 맞춰서 면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잘라서 얘의 등을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한진이, 이 한진이, 이 부분에 대해 보게 되면 앞을 시키시는 것 같아서 드는 부분에 비해 보게 되면 그리고 잘 보게 되면 러시피 상관지의 부분에 보게 되면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한진이, 이 부분에 비해 보게 되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진이 이 부분에 비해 보게 되면 더 나은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게 되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만져만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많이 자리 행동을 포함하고 키파이프는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하고, 정리를 먼저 하세요. 정리를 먼저 하세요. 저희가 먼저 커트를 할 때, 강아지의 엉덩이부터 커트를 해줄 거예요. 그 기준은 여기 십자부부분부터, 강아지 뼈 십자부부터 좌골단까지의 각도를 계산해서 30도 정도의 각도로 일단 엉덩이부터 먼저 만들어줄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강도를 커트를 할 때에도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한 번에 철을 커트를 해서 여기를 과감하게 터벌 작업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자, untuk 프로세스 pemotongan pertama, 스킬에 각각 지금까지 좀 짧게 커트를 해줄 거예요. 여기가 털이 길면 sake도 quy rescuedakt Falcon Republicanuuuu long göz If to be if I have to Omblem if you want 생식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생식기 털만 조금 더 클리핑할게요. 지금 이 털만 조금 더 클리핑을 할께요. 방문과 생식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의 털들은 길게 남겨둘 이유가 없겠죠.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강아지가 위생적으로도 깔끔할 수 있게. 자,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일자로 쭉 자른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일자로 잘라줬어요. 그 이유는 강아지가 무릎이 꺾이는 부분, 이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angulation이라는 간도를 넣어줄 거예요. teddy정. 이렇게 만약에 있는 강아지가 안쪽이 한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양육을 넣어줄 수 있는 곳이 크기 안쪽을 넣어줄 수 있게. 자, 근데 이걸 더 맴난 이 부분은 한지 더 지경으로 만드셔서 승관이 될 테니까. 벗과의 한지도 안쪽에는 사나기 있는 중간에 있는 강아지가 위생이 적극적으로 발전하여서 강아지가 위생을 해야 될 때, 벗과의 한지도 안쪽을 더 차지를 사용하고 있는 강아지의 원격을 두고 덧을 배우고 있는 강아지가 위생이 될 때, 벗과의 양귤래상으로 간점을 하는 자리에 따라서 양귤래상으로 내부direction pope의 각도를 만들어서 강아지의 방향으로 생활을 하시기 바랄 때, 강아지가 꺾이게 만들어서 강아지가 워킹을 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알asannya kenapa dibikin bagian bersudut, angulation-nya, 이를 통해서 안식의 루툭이 멍붕이 멍붕이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을 자를 때 제가 지금 강아지의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을 자를 때 강아지가 똑바로 서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지금 패턴 이 후크까지 패드웨어서부터 후크까지의 사이 패턴 부분이 지면이랑 90도가 돼 있을 때 강아지가 가장 똑바로 서있는 자세인데 똑바로 서있을 때 내가 라인을 잡아줘야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잘라놨을 때 나중에 또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항상 중간 동안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식의 루툭이 안식의 루툭이 안식의 루툭이 그 이유는 90도가 만약에 친히 잘 맞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자르실 때에도 항상 반대쪽과 양쪽의 털을 같이 근역을 맞추 가면서 자를 해야지? 나중에 대칭이 잘 맞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르실 때 보통은 내가 만약에 오른손 잡히면 내가 자르기 쉬운 부분 부터 자르시는데 내가 자르기 쉬운 부분 부터 잘라놔야지 내가 자르기 쉬운 부분은 대칭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요. 다음으로 휴대전회에 치면 신경 썰기 쉬운 부분 부터 자르실 때에는 공간에 맞추기 짝이 가능할 것 2023 정리는 방법을 수hind에 더 MARCGAR 뛰어내든 한 번 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해 주의하기ذλε saben 나머지의 독자만을 더 쉽게 지속하면 차가운 부분을 더 쉽게 지속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만들었으면 이 안쪽 부분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은 생식이 지병은 사이트하게 내려왔다가 대체 안쪽 근육까지 사이트하게 컷을 했다가 그 지점부터 푼라인까지는 일자만 만들어주시면 되죠 בס 다음으로 자르자. 다음으로 자르자. 자르자, 자르자. 성격적으로 자르자. 자르자 제작진의 고장도는 천천히 자르는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르자는건 다리가 두꺼워보이게 자르자는건 아니기wg. 얘네는 생시키 주변의 털들을 어느정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범서부터 훈라인까지 블렌딩을 해서 일자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저희가 큰 체형의 털를 시작했을 때 이제 후춤면에 잘라줬고 그리고 지면에 털을 잘라줬기 때문에 이제 이 등선과 앞에 부분만 정리해주게 되면 강아지의 큰 틀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등선도 우리 같이 커트를 해볼 건데 여기에서 30도 각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등선을 일자로 맞추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기술이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가위를 세세하게 면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음은 부춤을 투하시켜줍니다. 지금 투하시켜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흘러내려는 블루의 빛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프로세스에서 진행할게요. 하지만 제가 퍼플을 할 때 지금 이 부분까지만 퍼플을 하고 이 부분은 냅두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따가 크라운과 우선을 연결하면 있어서 사이에 리더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여기가 좀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내리고 앞부분은 지금 멀리직근 과감하게 자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시에 3개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여기 최고에서 확인을 해서 반 정도 나눠준 선에서 앞가슴을 살짝 더 라운드가 줘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이 부분부터 앞가슴과 앞다리 사이를 공지를 시킬 거예요. 다음은 다 위로 발가락을 부러세요. 세네는 병이 부살댓이면 그냥 가슴을 가뭄아볼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분리하고 여기까지가 아깝습니다. 먼저 표현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와서 이 주변의 털들 있죠 아까 제가 클리핑한 전 이 주변의 털들은 과감하게 블렌딩을 해서 깔끔하게 커트를 해줄 거예요 한 45도 정도에 갔도록 갈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클리핑한 전 그래서 최고와 세상을 비교를 해서 앞을 얼만큼 남겨야 될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서도 밑에 부분으로 볼륨을 표현해 줄 건데 그 부분을 잘 봐주시길 바래요. 지금 이렇게, 앞을 보면 옆에 부분을 잘 봐주시길 바래요. 앞을 장착해서 앞을 자를 때가 롤드 모양으로 동그란 모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가 아니에요. 일자로 맞추려면 오히려 짧게 해야 될지 안하지만 라운드를 맞춰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볼륨을 살릴 때에는 tight하게 자르고 이 밑에와 위에 부분으로 블렌딩을 해서 라운드를 만듭니다. 자, untuk bagian depan, kalau misalnya kita mau potong dengan style lime clip itu biasanya bagian dada akan dibuat 라운드. 자, makanya nanti bagian atas dan bagian bawah kita akan connect in secara natural supaya bagiannya itu kelihatan seperti 라운드, melingkar, kata itu. jadi, bukan lurus ya. kalau misalnya lurus, nanti terlalu tight, katanya. pakai dulu ya. dari sini titan harinya saya untuk mengubah. bagian-guya ini, dari sini 이제 kompernya. bagiannya lumpaknya yang paling berada kelihatan bisa menanggir, bagiannya yang lebih tinggi menati-girhatan tau kuin bagiannya sampai kelihatan saja, bagiannya kelihatan, bagiannya harusnya cantik. 여기 를 커트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내가 일자로 가서 이 양쪽에 가위 각도가 일자로 어우러지게 맞게끔 이렇게 평행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부터 밑으로 굴리면서 가운데 볼륨을 살려서 커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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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êtüz까지模NI!! 제작은 앞에서 공부 중간에 움직이더라도 제가 자르는 부분은 강아지가 항상 똑바로 할 수 있게 다시 punto쳐 세우고 커트로 합니다. stations 여기에 собак을 보면 강아지의 가운데 비율을 맞춰주실 거예요 가운데 비율을 맞출 때에는 제가 굳이 두 부분 하트를 한 대서부터 앞가슴을 보고 얘를 3등분의 비율로 나눌 거예요. 나눌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견체가 생긴 게 자주 길기 때문에 중부 부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비율보다는. 하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비용 사용하는 거죠. 바로 이시 bonding 이 부분은 개로 인공을 수놓은 그를 마침내 마침내 하는 게 더욱 기ficiente. 만약에 연습을 더욱 한쪽으로ero 다른 해야 할 게 더욱, 그래서 강아지의 램클립을 3급 과정으로 D 클래스와 C 클래스로 과정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강아지의 견체 비율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를 받아서도 커트를 할 때 강아지를 최대한 예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커트를 하는 것을 몸에 익히게 되죠. 한국에서 이렇게 통한 램클립을 통해 최종 학생들이 미용사는 전체 클리핑 미용은 저희가 강아지를 어떤 단점을 커버를 하거나 장점을 좀 살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미용이죠. 하지만 전체 시서링을 하는 미용들은 저희가 강아지의 어떤 단점들을 탈로써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사는 강아지의 단점을 최대한 커버를 할 수 있고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연습생들은 긴수 플러스 섬의 영향을 설치한다는 점은 첫 번째는 겨루는 기존에게 더욱 성적이 있는 게 아닐 us. 그리고 둘째는 겨울의 점이 아니라 마침이 있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점은 인정을 많이 중심하고 또는 무각한 점을 부담할 때가 있습니다. 강아지의 허리라인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된 건지 강아지의 허리라인을 어디다가 넣는지에 따라서도 강아지의 장이 짧아보이고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허리라인이 길어가면 길어가면 여기가 가운데가 길어지기 때문에 더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고 강아지의 장을 어느 정도 적절한 비용을 했을 때 철로서 문속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도 제가 초볼로 강아지의 허리라인을 여기다가 잡아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얘의 허리는 이 정도까지지만 제가 허리 라인은 이미정으로 앞당겨줬어요 이거 어디서 보니까 이게 진짜 내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중고 허리 라인까지 잡고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아직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부분을 연결할게요. 이제 옆에 있는 부분을 연결할게요. 여기도 같은 위치로 허리를 잡으려면 이렇게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양쪽 대칭을 많이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을 하나 그어놓고 여기까지 나는 허리라인 만들거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라르의 빠질 Flood는 하느님을 button葉답니다. 저는 어렵게 매니 representatives 다른assen서 Bryan의 편의 장관은 배 getting ridies Shaynak입니다. 다른 학생분이 자르셨는데 자른 걸 보게 되면 양쪽 대칭이 굉장히 맞지 않아요 이쪽은 제가 굉장히 많이 잘라냈지만 이쪽은 자르기도 반면 별로 없는 게 전에 커트리 했을 때 이쪽을 굉장히 부하게 많이 남겨놓고 이쪽을 많이 잘라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 맞추기가 좀 쉽지는... 그래서 점점 소금만 반면 양쪽으로 개척이 많아 옆에 있는 거 보면 양쪽으로 길게 간장 vo because 양쪽은 안쪽은 안쪽은 아삭이 많아 그리고 양쪽으로 길게 간장 vo Because 양쪽으로 더 길게 간장 letsальный rat 옆에 있는 거 원래는 양쪽으로 값기 때문에 바다한 양쪽으로 값기 단위 잖아지 저의 전력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누성 시청자의 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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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들을 딱딱 바깥지게 컨트롤 해놨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구멍에 연결해서 잘라줬어요. 이 크라운은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머리에 크라운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몸을 어느 정도 다듬고 여기는 이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뚜껑을 숙소에 하지만, 1차도 쭉 tight하게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의 볼륨을 살짝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리 잡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여기 후측의 가운데까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라인 끝이 아예 맞지 않도록 연결을 했지. 그리고 외부는 역시 안쪽으로 연결을 할 경우의 방역과의 좌우 상태로 연결을 다 되어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는 옆에 외부는 옆은 양ular이 같이 연결을 똑같이 펼치는 것 같다. 그리고 외부는 양ular도 똑같은 것 Como. 옆에 앵귤러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 각도를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옆에 라인과 같이 블렌딩을 해줄거에요. 양귤러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 각도를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옆에 라인과 같이 블렌딩을 해줄거에요. 사실 이쪽 면에서 앵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여기서 옆에 라인을 보면서 옆에 라인과 같이 블렌딩을 해줄거에요. 옆에 라인과 같이 블렌딩을 해줄거에요. 그리고 반만씩 여기 뒤에 패턴이 끌리면 안되기 때문에 뒤에 패턴이 끌리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가위를 45도 각도로 해서 패턴을 호크 부분까지 끌어 올려줄거에요. 이제 패턴이 끌어 올려줄거에요. 이렇게 끌어 올려줄거에요. 그 가운데는 뼈의 각도를 맞춰서 90도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일자로 무게 45도 연결하는 부분과 같이 둘러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뒤에서 봤을 때 지금 각이 생기는 부분도 블렌딩을 해줄거에요. 블렌딩을 해줄거에요. 그리고 블렌딩을 하고 나서 제가 아까 바깥쪽으로만 블렌딩을 했지만 안쪽은 블렌딩을 안 했어요. 여기 부분도 이 후측의 가운데서부터 안쪽의 가운데까지 연결을 지어주면서 같이 가비가 안 생기도록 연결 각도에 맞춰서 블렌딩을 할 수 없어요. 정부는 블렌딩을 해줄거에요. 블렌딩을 해줄거에요. 블렌딩을 해줄거에요. 블렌딩을 해줄거에요. 블렌딩을 해줄거에요. 그래서 여기를 블렌딩할 때 항상 이제 좀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좀 멀리서 보면서 잘라야지 이게 뒷다리가 일자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선을 멀리 두고 멀리서 보면서 일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두근 하루는 우리가 기회에서 봤을 때 이게 완전히 이런 직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U자 모양을 만들 거예요. U자 모양을 만든다는 이유는 여기에서 확실히 blending이 돼서 여기에 강이 져 있지 않고 라운드로 왔다가 강아지의 다리가 밑으로 갈수록 부분도 살짝 살려준다는 이유예요. 아, kalau misalnya dilihat dari belakang ini, bagian belakang ini kita bisa anggap aja seperti letter U ya. kalau misalnya dilihat, jadi bagian atas nggak akan benar-benar straight, nggak akan benar-benar nempel, tapi kita akan bikin sedikit bervolume di bagian belakang. 밑에 footline까지 같이 연결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아지의 다리를 약간 U자 모양으로 만들라고 해서 이 강아지 여기가 구하게 되면 강아지의 다리가 좀 U자 다리처럼 밖으로 이렇게 휘어져 볼 수가 있어요. 아, perlu diingat juga, bagian samping, kenapa kita akan bikin straight? karena kalau misalnya enggak, nanti image-nya ini letter-nya akan jadi kayak letter O. nah, kalau misalnya kayak gitu, kakinya nggak akan kelihatan cantik. makanya selalu diingat untuk kakinya, kita akan bikin seperti letter U ya. 그래서 옆면에서 봤을대로 내가 표현한 angular line이 이쪽에서 다서도 보이고, 옆쪽에서 다서도 보이고, 다방면의 각도에서 angular line이 다 보일 때 여기가 비로소 반듯하게 다 blending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untuk bagian angular line-nya, bagian di belakang lutut, ini nggak hanya kelihatan dari samping aja ya. kalau misalnya pengbuntingannya benar, itu dari sisi atas, dari sisi belakang, dari sisi samping, itu pasti akan kelihatan sudut pemotongannya. 우리가 흔히 랭클립을 여기에서도 학생들이 연습하고, kontrol하고 할 때 가장, 이제, 좀 아끼는 부분의 털이 이 턱 부분의 털이에요. 여기는 강아지들이 끊기면 잘 자라지도 않고, 제일 쉽게 강아지들이 슬리면서 끊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그만큼의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부분이에요. esso 숙었을lü 부분은 만약에, 그의 라인들을 선택한 것들, 그의 무 context是 그의 라인들을 선택한 것들은 제품로 라인들을 선택하고, 그의 라인들, 이ena의 라인들을 선택한 것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랭클립으로 그는 그의 라인의 랭클립이라서, 그의 라인들을 선택했던 것들은 그의 라인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은 그의 라인들을 선택한 것들은 그의 랭클 succeeded! 여기 뒤에서 봤을 때 그 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많이 큰 커버 이면 안 돼요. 얘 다리 비율에 비해서. 그래서 등성과 엉덩이, 다리 사이에 엉덩이를 만드는 그 비율은 확실하게 블랙핑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한번 봄을 잘 보았어요. 이제 봄을 맞춰서, 이 봄을 정상 추가로 보호하러 할 때는 DIFFERM이 있습니다. 이렇게 봄을 그리스와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좀 특별한 봄이 아니죠. 하지만 푸들의 원래 이미지는 얘는 경쾌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의 반응을 하는 예상이 되기도 하고, 교육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커트를 할 때에는 정사각형 틀에 맞추지만 최대한 너무 뚱뚱하지 않게 볼륨감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뚱뚱하지 않게 커트를 해주면서 라인들이 너무, 랭클릭 같은 경우에는 라인들이 너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볼륨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도 볼륨감을 살려주고, 좀 어렵죠? 볼륨 아니면 네이로? 볼륨 아니면 마지막으로 멀륨륨 할 때에는 studies, 볼륨 아니면 랭클릭을 많이 양상화해서 편의 크기 중 하나가 얼마나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있는 방송 같은 경우는 더 적게 나의 크기 중 하나가 가능합니다. 볼륨, 랭클릭 같은 느낌, 별로 안 부족해Japan 크기가 너무 깊게oti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라인들이 계속 부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적이 더 найти, 더 밝게 더한 편의 크기예요. 볼륨icos은 이승군, 랭클릭이 저도 대사용이 producido. 그래서 많은 미용들을 보여줄 기회가 나중에 또 많을 수도 있는데 이 푸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은 저희가 한국에서 지금 C클랩스 D클랩스 시험을 보는 램클립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곰돌이 같은 이미지로 커트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램클립에서도 더 변형을 할 수 있는 클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푸들 미용을 사실 특히 램클립 하나를 익히게 되면 웬만한 강아지들은 체형이나 이런 비율들을 익히기가 훨씬 쉬워져요 뭐.. 그러면 또 푸들이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가능한 franchisze as 그룹이 그룹이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우리 강아지를 커트할 때 앞다리는 원통형이고 뒷다리는 강아지 견종에 맞춰서 뼈 구조에 맞춰서 볼륨을 살려주잖아요 이제 푸들 같은 경우에 얘네를 엠클립을 하나를 마스터하시게 되면 웬만한 펜미용 두개는 거의 다 대부분의 강아지 뭐 뽀메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모양으로 자르지만 웬만한 강아지들은 앵귤레이션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치가 변하는 거지 하는 방법은 다 똑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히기 쉬울 거예요 이제 푸들 이제 푸들 이렇게 잘라줬을 때 제가 지금 등선을 거의 다 잘랐어요. 지금 등선의 털이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몸통 부분이 다리에 비해서 조금 두꺼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언더라인의 구분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잘라줬을 건데 여기도 그렇게 털이 길지는 않아요. 몸통이 그냥 얘는 조금 두꺼운 애예요. 여기서 최대한 비율을 맞춰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잘라줬을 거예요. 언더라인의 화면 왕이 좀 더 위치해서 그쪽에서 신발한 뒤 주변에 대신이 Krause가 있을까요? 이제 바지근 중에서 이런 바지근 속이 더 위치해 심장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아까 바지근 속이 조금 더 위치해. 사이즈가 좀 많이 보something 다른 제품들에게는 중의 아름다움이 이게 불이 비해. 언더라인을 커트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앞가슴과 언더라인이 이어지는 허리 전까지의 이 부분을 메인 코트라고 얘기를 해요 메인 부분을 자를 때에는 앞다리의 뒷부분이 메인의 가운데에 올 수 있게 우리가 아까 제가 앞다리 뒷부분을 통역을 해주시는 동안 잠깐 글을 했는데 앞다리의 뒷부분이 메인의 가운데에 올 수 있게 만들어졌을 때 강아지가 가장 안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를 때에는 이 부분을 자를 통역한 부분은 이 부분을 자를 통역할 때에는 그의 중간을 주의한 부분을 열어둔 이 부분을 자를 통역할 때에는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변경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자를 통역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자를 통역할 때에 그리고 앞다리의 뒷부분이 끝나는 지점부터 언더라인의 시작점인데 이 길이는 어떻게 정하냐면 앞 가슴에서 왔을 때 얘가 다 메이비 라운드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이거를 앞다리 가운데로 가상의 라인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보고 여기에서 이어질 수 있게 언더라인을 커트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터 탁업 우리가 아까 허리라인을 잡아놓은 그래서 그 부분까지 탁업을 설정해줘야 되는데 이 탁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메인과 뒷다리 앞부분을 이어주는 이 부분으로 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탁업 전까지 우리가 허리라인 잡아놓은 데까지 앞 가슴과 이어서 라운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인 부분은 저희가 커트를 할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도 아래 위로 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어서 굴려줄 때에도 중요한 게 몸통의 가운데를 아까 아까처럼 마찬가지예요 몸통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보고 여기에 가장 볼륨이 몰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위아래로 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허리 부분은 우리가 한 줄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한 1cm 정도 사이를 두고 1cm까지 여기 가운데는 한 마디 아니면 두 마디 정도 허리라인을 간격을 두고 저희가 블렌딩을 해줘요 이때 허리라인을 블렌딩을 할 때에는 내 손목의 각도가 계속 자연스럽게 꺾이면서 가위로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 위로 굴려줬고 여기에서 아래 위로 다 이어주고 자, 우리가 위에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위에서 라인을 확인을 했을 때 이 라인에서 부터, 앞 가슴에서부터 허리라인까지 저희가 라운드로 돌아가서 허리라인까지 이어지고요 여기에서 아래 위로 다 이어주고 여기 허리라인부터 뒤에 후지까지도 라운드로 이어서 여기 가운데 각이 억게 라운드로 하나를 이어주고요 그리고 좀 더 더 이상, 여기에서 아래 위로가 많이 억게 라운드로 이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강한지를 위에서 만드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의료인죠, 콜마병 이런 의료인으로 만들어주면 이거, 인간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이런 부분은 여기가 보통 콜라 이 부분은, 우리의 웃음이 이렇게 보인다 커브 가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일자로 잘라야 되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런 사이에 angle 부분이라든지, 코끝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커브 가위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커브 가위를 사용할 때에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을 커트를 하거나 할 때에는 저희가 사용할 때 이 정도의 커브 각도도도 너무 괜찮지만, 몸을 커트를 할 때에는 이 정도의 커브 각도는 너무 휘어진 각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커브 각도만 사용해요. 손근은 이렇게 더욱더 이철자나 오면 결문으로는 좀 더 많이 사용할 때, 약간의 커브가 가장 좋고,ria, 속에, 각도를 사용할 때에는 연결이 조금 적은 robi기잘을 사용할 때와 반복의 각도가 없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커트를 할 때 상대적으로 비율을 똑같진 않겠지만 뒤에 후지 부분의 비율과 앞다리의 비율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1대1로 맞춰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몸은 거의 다 치핑까지 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앞가슴 부분도 털이 거의 없어요. 털이 거의 어깨 잘랐는데도 볼륨을 살릴 수가 있죠.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밑에 부분으로 좀 블렌딩을 많이 해서 여기에 그림자가 지게 해서 얘의 볼륨을 상대적으로 겉에서 봤을 때 털이 타이트하지만, 털이 타이트해서 장은 짧아 보이지만 앞가슴의 볼륨은 그대로 깊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정치 게다가는... 이제 부분을 더 보기74에 간lene augment 순위가 차이 소 morph에 대해 확인 할 때 위험이 더 조항이 더 길어졌어요. 외부는 조항에 들어가접 부분까지, 지금 배 이상의 장단이 sunshine도 안 좋지 않게 매우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가점을 더 잘 보기에는 거의 지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라운과 위더스를 이어서 라인들을 이어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랐는데도 몸통 부분이 조금 아직도 두꺼워서 좀 만족스럽진 않긴 하지만 더 이상 자를 수가 없어요 여기 끝이에요 좀 살이 쪘어요 내가 다음 우리 이제 우선 사실 강아지의 미용을 예쁘게 표현을 하려면 평소 관리할 때 얘가 살이 너무 찌지 않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라도 해가 안 나요 미용 모습이 예쁘지 않지만 살이 너무 쪄도 우리가 미용을 하기에 비율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관리를 할 때 좀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격을 만나면 다른 공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과 연합이 더욱 힘이 고깃도 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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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는 게 더 힘이 고깃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크기가 있어야 한다 이 앞부분은 지난번에 좀 많이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커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볼륨이 자연스럽게 그냥 생겼어요 옆에서 봤을 때 볼륨이 45도 각도 정도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옆에 부분만 깔끔하게 블렌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는 우리가 아까 잘랐던 이미지너리 라인 여기 라인 밑에 내려오는 털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여기에서 부터 45도 각도로 강한지에 여기 큰 라인 잡는 거랑 똑같죠 여기 위에 우리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nah ini kalau misalnya dilihat anjingnya mungkin sebelumnya ini pemotongan bagian crown depannya terlalu pendek sehingga bagian sekarang nih bagian depan gak terlalu banyak yang perlu dipotong karena udah selesai juga tadi jadi bagian depan walaupun bulunya gak terlalu panjang kita akan bikin 45 derajat ke atas tetap bikin volume ya terus di bagian samping juga kita akan fokus untuk menisahkan volume sambil ngikutin imaginary line yang tadi kita udah buat di awal itu juga sama sudutnya 45 derajat sama kayak tadi kita ngutting foot line untuk bagian sekitarnya juga kita ngutting round ke atas 그리고 귀 위에 선에서 부터 귀에 목쪽 여기 넘어가는 선까지 지금 깔끔하게 주변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털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건데 귀 pul이에다가 가위를 대고 그 위로 튀어나오는 털들을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nah terus untuk bagian sekitar telinga kalau kelihatan sekarang ini kita akan bikin garis ya untuk bagian bulu-bulu panjang yang ada di sekitar telinga ini akan kita gunting sekaligus seperti sekarang contohnya nah terus ingat juga untuk pemegang guntingnya kita gak akan pegang secara diagonal kayak tadi miring ya kalau misalnya kayak gitu dikhawatirkan bagian bulu yang samping itu akan ikut ke potong juga padahal kita akan menyisakan volume sampai ke bagian withers belakang nah jadi kita akan pegang guntingnya lurus seperti yang tadi dari leher ke atas sampai pointer tinggi crowd sama tinggi badan tengah sampai bagian elbow dari dada ke elbow terus dari bagian kaki ke bawah itu perbandingannya adalah 1 banding 1 banding 1 nah 이때 우리가 목이 굉장히 짧죠 지금 직각으로 전에 잘라놨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짧아요 이거를 이 사이의 길을 조금 더 너무 사선은 아니지만 등성까지 widers을 좀 더 등성까지 widers을 조금 더 이어주면서 여기 목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nah untuk sekarang nih kondisinya kelihatan lehernya kelihatan lebih pendek ya daripada seharusnya yang akan dilakukan untuk proses mengguntingannya kita akan fokus dari bagian crown ke belakang kita akan bikin lengkungan secara natural supaya lehernya terlihat lebih panjang nah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음에 widers을 조금 더 blending을 해서 위에 등성이랑 어우러질 이렇게 그리고 이제 pis은 흑우그를 지져만을 해서 반려부 주변에 구성하고 외로운을 향해 이렇게 하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부터 crown의 후dubu에서부터 등성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기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파인이면 안 돼요 여기가 파인은 순간 이제 crown과 등성은 빌리가 되기 때문에 씨도 칼이 더 길어 지켜봐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뒤에까지 남은 값들을 굴려줄껀데 고개를 살짝 돌린 다음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을 각을, 우측을 다 블렌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블렌딩을 할 때에는 약간의 연안으로 들어가서 그나운 면과 목이 연결하는 정도는 얇아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른 부분을む게요. 그리고 그나운 면이 추가로 점령하는 부분은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뒤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크라운과 몸통이 이어지는 사이에 이 라인이 블렌딩이 잘 돼서 목선이 라운으로 들어가서 올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보통 어디까지 이어주냐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몸통의 반 이 반까지 볼륨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까지 같이 이 부분도 이어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블렌딩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전에 우리 이전에 블렌딩이 잘 돼서 블렌딩이 잘 돼서 블렌딩이 잘 돼요 양성도 정말 낮추고 싶은데 사이즈가 참고를 아주 편해요 여자애인데 근데 머리가 매우 듭니다 피부로 같이 사용해 보셨나요? 안보이네요 치 ah 치아 목선을 만들지 않은 부분과 목선을 만들지 않은 부분과 아는 부분과 여기 목선을 만든 부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가 훨씬 길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인 사이를 브랜딩을 해서. 그리고 강아지를 이렇게 봤을 때의 비율들, 크라운에서부터 가슴과 다리, 이런 비율들을 1대 1대 1이 어느 정도 맞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봐주고. 이런 가슴을 강아지에 이어졌습니다. 위에서 다시 확인을 했을 때 이쪽은 제가 허리라인의 굉장히 잘 블렌딩을 해놓은 쪽이에요. 하지만 반대쪽은 지금 허리라인은 블렌딩을 하지 않은 쪽이에요. 양쪽을 비교해 보게 되면 강아지의 장 길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가 궁금해요 여러분들 눈에도 장 길이가 이쪽 blending을 해놓은 쪽이 더 짧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잊지요 다리는 장 길이 끝에 관한 장은Ы 다른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품도 훌져도 해결이 되어 있어서 후지까지 연결이 되서 왔을 때 엉덩이가 이쪽은 블렌딩을 안 해서 굉장히 크게 보여요. 하지만 이쪽은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서 확실히 굴려줬죠. 양쪽을 비교해 보게 되면 후지의 다리 라인이 어떤 게 더 예뻐 보이는지 여러분들 눈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실 거예요. 부터 옆면이 바닥에 있는 부선분들은 양쪽으로 보관 본격으로 보관할까요? 양쪽으로 보관 본격으로 보관할 것이라서 부모양이 더 예쁘게 보시는 것보다 더 예뻐요. 내가 느끼니깐요? 네, 변호사도 달라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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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 부터 플레이닝을 잘해서 만들어준 바리와 이제 조금 지쳤나봐요 아기가 이제 조금 지쳤나봐요 이게 좀 약간 벗어내네요 자 여기에서 블렌딩을 잘해서 만들어놓은 다리와 조금 블렌딩을 하지 않은 다리에요 양쪽을 비교해서 보게되면 어떤 다리가 더 시원하고 라인이 좀 시원하게 뻗어있어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다리 belakang juga kelihatannya, bagian yang sebelah kiri yang udah kepotong, sama bagian yang kanan yang belum dipotong bagian kaki mana sebenarnya yang garis kakinya kelihatan lebih cantik, kelihatan lebih bagus, juga kan kelihatannya 그리고 블렌딩하지 않은 쪽의 다리를 보게 되면 밑에 볼륨이 표현이 안되어 있어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앵글 밑에 부분을 우리가 볼륨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위의 부분을 블렌딩을 해주지 않게 되면 다리가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만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쪽의 다리를 보게 되면 위쪽을 확실히 블렌딩을 해서 밑에 쪽의 볼륨을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다리는 방향은 덜이 빼고 벼륨을 하는데 바로 털점이 안쪽으로 near 보게 되면 그 반목에 업적의xiank은 더 어둠으로써 그다음은 아래 조금 더 비굴 번질하기 했는데 안쪽으로 세상이 안쪽으로 얼굴을 클릭해 사라인 지시茶가 슬슬 저한테 너무 너무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탈이 하라고 하하하 그래서 얘는 꼬리 끝부분에 손톱을 딱 대고 끝부분을 최대한 짧게 커트를 할거에요 단미를 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옥시푼 높이에 맞춰서 꼬리를 정개 주지만 옥시푼 높이에 맞춰서 꼬리를 정개 주지만 얘는 꼬리 끝 자체가 옥시푼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부분까지 단미를 해줄거에요 소載시킬 때 겨울이 그러면 또 포기한 게 더 좋습니다 전에는 푸들이면 무조건 담미를 했지만 요즘은 담미를 하지 않은 강아지들의 꼬리가 훨씬 예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미를 요즘은 많이 안 하는 주제예요 도구쇼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물 한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꼬리들 담미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망을 안 한편에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꼬리가 이렇게 긴 경우에는 타원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원형으로 꼬리 꼬리 끝까지 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동안에는 여전히 흔들며 흔들림을 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전히 흔들림을 부어서 그리고 그니까 흔들림을 부어서 흔들림을 부어서 이제 여기에서 램클립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램클립이 이미 끝났습니다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나면 그리고 강아지를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표현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앰뷸레이션 부분 그리고 그리고 앞가슴과 앞다리가 이어지는 이 사이 우리가 좀 그늘지게 만들어서 볼륨을 표현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런 부분의 라인들을 굉장히 한번 직접 잘라보면 좀 많이 어려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점을 많이 모아놓다가 제가 나중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많이 물어봐 주시길 바래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또 다른 문제를 시작할 때가 있다면 그